인체는 잘 제어되는 화학공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완벽함을 담아 AIQ 리액터를 계획했습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리액터 개발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흐름을 디자인하고 안정적인 큐브 형태로 결합하여 강력한 플로우 케미스터리를 구현했습니다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AIQ 리액터는 인공지능에 의해 온도, 압력, 유량에서 원자료 투입량까지 분석하여 자동 설정하며 높은 수율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반응 특성에 따라 그 재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합성 작용이 가능하며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에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높은 수율을 보장하는 경제적인 플로우 케미스트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AIQ 리액터입니다